이번 글은요, the pomegranate, 송류나무, the apple tree, 사과나무, 그리고 the bramble, 들장미라는 글입니다. pomegranate, 송류나무, and the gregor, an apple tree, 사과나무 하나다. world disputing, 이때의 world 꼬불꼬불, disputing할 때 여기 ing 꼬불꼬불 치시면, world ing, 이것은 해석을 뭐뭐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dispute는 논쟁하다니까 world disputing, 논쟁하고 있었다. about, 뭐뭐에 관하여, the quality, 품질, of 뭐뭐의 대열, 그것들이 fruit, 열매, 이때요, fruit 할 때 s가 붙은 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들, 해석하시면 about the quality of the fruits, 그것들이 자신들의 열매의 퀄리티, 품질에 관하여 논쟁하고 있었다. and, gregor, each, 각각은 claimed, 뭐뭇을 주장하다. 이때의 클레임이 원형이고, 여기 ed가 붙은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였다. 뭘 주장하였느냐? 뒤에 거 that부터 끝까지를 주장하였다. 이때 이 that은 해석을 뭐뭇, 것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옵니다. it's on, 그것의 온, 자신의 것이, what's the better, better는 더 좋은, of가 뭐뭐 가운데, 더 투하니까, 둘 가운데, 더 배럴, 더 워스니까, 좋았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그리고 it's, 각각은, it's on, 그것의 자신의 것이, of the two, 둘 가운데, 워스 더 배럴, 더 좋았다는, that, 것을 클레임드 주장하였다. 그 다음이요, 하이 워즈, 경론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s는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패스트, 비트인, 뭐뭐 사이에 오고가다. 이때 패스에다가 ed가 붙은 것, 이것은 과거형이고요. 그리고 발음을, 트 발음합니다. 패스트, 비트인, 댐. 그러니까 경론이, 그것들 사이에 오고 갔다. 이때 그것들은 석류나무하고 사과나무입니다. and, 그리고 발음이, 파이얼런트, 폭력적인, 발음이, 과럴, 싸움, 폭력적인 싸움이, 워스, 뭐뭐였다. 이미넌트, 임박한, 그러니까 임박하였다. 그리고 여기 뒤에 웬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웬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콤마가 찍힙니다. 그러면 콤마, 웬주, 오동사는 그리고 그때 뭐뭐했다.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어, 브램블, 들짝미 하나가 임퓨던틀리, 뻔뻔스럽게 포우크, 뭐뭣을 내밀다. 이때 포우크 뒤에 D가 붙은 것은 요것도 과거형입니다. 발음은 요것도 트 발음합니다. 포우크트, 이스 그것의 헤드, 머리.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들짝미 한 송이가 임퓨던틀리, 뻔뻔스럽게 이스 헤드, 그것의 머리를 내밀었다. 여기 뒤에 아우더브는 뭐뭐 밖으로 여기서부터 괄호를 치시면 어디까지 치시느냐. 여기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그 다음에 단어 네이버링, 이웃하고 있는 핵쥐 발음합니다. 핵쥐, 산울타리. 산에 쳐놓은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는 산울타리 밖으로 그것의 머리를 내밀었다. 내밀었다. 다시 한 번요. 그리고 그때 어플앤블, 들짝미 한 송이가 임퓨던틀리, 뻔뻔스럽게 괄호 치신 거 아우더브 네이버링 했지. 이웃하고 있는 산울타리 밖으로 이스 헤드, 그것의 머리를 임퓨던틀리, 뻔뻔스럽게 포크트, 내밀었다. 앤디, 그리워, 세드,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there, 저기 that is enough, that 그것은 is more money다, enough, 충분한 그것은 충분하다. my friends, 내 친구들 그러니까 저기 내 친구들 그것은 충분하다 이제 됐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문장이요. don't let us quarrel 이렇게 나왔는데 don't let us 다음에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뜻은 우리 뭐뭐하지 말자 화를 싸우다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번 글은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교훈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